음악 주식회사 데이터 코볼트의 대표이사 송남구입니다. 저희는 웹툰 편집 어플리케이션 블라툰을 현재 서비스하고 있고요. 저희 블라툰 서비스는 아마추어 웹툰 작가들을 위한 웹툰 편집 어플리케이션입니다. ICT 문화융합센터에 입주하면서 사업을 범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회사를 꾸려나갔는데요. 같이 입주해 계시는 많은 선배, 컨텐츠 기업 대표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생각보다 쉽게 빠르게 안정화됐던 것 같습니다. 루이 테크놀로지 이성호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이로운 제품을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사문인터넷 전문기업입니다. ICT 문화융합센터의 입주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다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ICT 문화융합센터에 있는 입주 기업과 같이 콘텐츠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를 같이 연결하는 사회에서 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